20만 강서 청년들을 위한 전용 공간 청연이 문을 열었습니다. 청년들의 아름다운 인연이라는 의미의 청연은 앞으로 자유로운 교류와 소통을 바탕으로 취업과 창업 등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도울 예정입니다. 지하철 5호선 개화산역 인근에 마련된 청연회는 청년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북카페, 커뮤니티실, 강의실, 회의실 등이 마련됐습니다.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청년은 앞으로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청년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 기타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 청년으로 문의하면 됩니다.